여수에서 해양과 섬, 만의 미래 비전을 찾기 위해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. 여수시는 다음 달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제17차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세계총회가 만과 섬의 가치를 잇따란 주제로 세계 15개국 주한대사 등 주요 인사 126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수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아름다운 만 세계총회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협회가 해양의 보호와 보전,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을 찾기 위해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국제회의로 여수시는 국내 유일한 회원 도시이며 지난 2014년 10차 총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.